When did I first really realize that I was famous? Yeah, I know. Okay. 음식점에서 서비스 받았을 때. No. 스타디움 투어 시작했을 때. No. 그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심플할 것 같아.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니까. 두 글자입니다. 현재. 미래. 연습생에서 막 데뷔했을 때. 두 글자예요, 두 글자. 두 글자, 방탄. 데뷔. 아미. 1등. 노. 대상. 버터. 할인. 할인? 할인. 할인. 알아보시고 할인해주세요.